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스페인어 강사 미처선입니다. Hola todos. 스페인에서 온 이사입니다. 여러분. 네, 이사 선생님 본인 소개해준 한국말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좀 해주십시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 온 지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이사 선생님입니다. 아, 이사 선생님이세요? 네, 말이 너무 빨랐죠. 원래 어느 나라에서 사셨죠? 원래 저는 스페인에서 살러 왔습니다. 스페인어. 스페인어. 본인의 고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? 아, 제 고향은 라스팔르마즈그랑카나리아라는 섬에서 왔고요.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. 아, 스페인은 섬인가요? 저는 스페인은 커다란 유럽 대륙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. 아, 네. 유럽 대륙 일부죠. 근데 자그마한 섬이 7개 플러스 2, 3개 더 있어요. 음, 그 중에 섬에서 살다가 왔다. 네. 하지만 여러분. 물고기 잡고 막 그렇겠네요. 아니요, 아니요. 수영하고 다니고. 제주도 그렇습니까. 아무가 봐서 모르겠어요. 아, 네. 그렇지 않아요. 우리는 아주 발전된 민족입니다. 스페인의 라스팔르마스. 아, 그러세요? 네. 아, 그러시군요. 저는 제 섬을 많이 사랑해요. 네, 그러시군요. 게르만 민족이신가요? 게르만 민족이요? 예. 게르만족은 독일 아닌가요? 아, 그렇죠. 네. 아니죠. 무슨 민족이죠? 우리는 까나리오스. 까나리오 민족입니다. 까나리아 민족. 아, 까나리아 민족이군요. 그 섬을 까나리아 제도라고 부르고 섬이 7가지 있는데 제가 사는 섬이 그 중에서 제일 커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발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 지금 한눈에 보인다 스페인어 첫걸음 교재를 가지고 스페인어 공부를 하실 건데요.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스페인어 발음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먼저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골라놓은 한 30개의 단어를 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연습을 해보는 걸로 이번 시간을 마칠 거예요. 네. 자, 그러면 스페인어에서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셨잖아요. 네, 그렇죠. 가르치실 때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스페인어 발음의 주의사항 이것을 1번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스페인어를 하면 제일 떠오르는 어려운 발음이 바로 R 발음인 것 같아요. 한국 사람은 특히나 R, R의 스페인 말로 그 발음을 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걱정 마세요. 한국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특히 외국에서 온 미국 사람, 영국 사람들이 더 훨씬 어려워해요. 왜냐하면 R, R 이렇게 발음을 하지 이렇게 형을 돌려가면서 R 발음을 하는 적이 없어서 훨씬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제가 보기에는 그 발음 한번 들려봐 주시겠어요? R, R. R, R, R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. 혓바닥 끝은 이빨 뒤에다가 계속 돌린다.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스페인어 말고도요. 네. 탈잔이나 아니면 인디안 아저씨들이 R, R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. 그때 다 익숙하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걸 따라하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녔기 때문에 너무 쉽더라고요. 왜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.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. 하지만 스페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R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, 뭐라고요? 그러니까 내 말은 스페인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바람이 무조건 되잖아요. 그 뜻은 바로 혓바닥 운동입니다. 여러분, 열심히 하면 알바람 될 수 있어요. 아,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. R. 이거를 열심히 안 해도 지금 한 반 이상의 우리 학생분들이 이미 그걸 따라하고 있을 거예요. 너무 쉽잖아요. R. 그죠? 그래서 혹시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이걸 된다고 하면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는 스페인어에 엄청난 재능이 나한테 숨겨져 있었구나. 그죠? 왜냐하면 이게 제일 어려운 발음인데 안 된다고 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. 가장 중요한 히키 포인트는 사실 힘을 빼고 던져버리는 거죠. 맞습니다. 혀를 저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알파벳을 봤을 때 요런 소리를 낸다. 영어에 R이죠. 바로. R 스페인 말로 R, 발음은 R로 하면 돼요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R을 일단은 지금은 R이라고 읽겠지만 이제 스페인어로는 에르레라고 하고요. 이거를 에르레라고 써 놓지만 R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 우리 교재에서 이제 그걸 봤다. 룰 사운드로 발음을 해라. 아우 미스터 선씨 발음이 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LR 말고 두 번째 발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네 지금 책을 보면 N 위에 이상한 물결무늬 같은 게 하나 올라와 있죠? 보이시나요? 안 보이죠 에스파니얼 아 그렇죠 우리 지금 8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 N 위에 이상한 물결무늬는 스페인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N라고 불러요 이런 발음이죠 바로 음 그래요 그럼 일반 N이 아니라 에스파놀 이게 아니라 에스파니얼 이렇게 좀 굴려서 하면 됩니다 N이라고 써놨지만 그 위에 물결을 놔뒀으니 이거를 니으라고 읽는다 그런데 이게 그 물결 모양이요 스페인어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언어를 다 구경해봐야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? 아닙니다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는 스페인어밖에 없어요 이거는 스페인의 특징입니다 아 그래요? 그 니으바르미에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스페인어 국가 이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에스파냐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럼 그럴만하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니으바름이 들어간 단어를 한번 읽어주시죠 네 스페인 사람을 에스파니얼 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N 위에 물결문이 올라가 있죠 보시다시피 에스파니얼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N과 엔예 를 구분해야 된다 물결이 있으면 엔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물결이 없으면 영어의 N과 같이 발음해요 동일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발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음 바로 H인데요 영어 H 이렇게 발음하죠 스페인에서는 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체 네 아체 관계적인 사람 같네요 네 하여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받아준 거예요 이게? 네 H 아체가 단어 앞에 오면 무조건 문 발음을 하지 않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스페인어 아 흥미롭습니까? 네 그렇죠 다른 언어에서는 무조건 H 앞에 와도 부르잖아요 영어로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아체는 단어 중간에 튀어나와야 이게 아체이고 네 단어 맨 앞에 튀어나오면 묵음이다 당연 네 바로 그겁니다 아 네 바로 그거든요 당연하다 할 뻔했어요 미스터 선씨 스페인 사람인 줄 알고 순간 당연하죠 왜 물어보죠? 이렇게 아 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까지도 쉽네요 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네요 네 스페인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되는 그런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의사항 네 네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V와 V인데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영어의 V 스페인 말로 B 그리고 영어의 V 스페인 말로 OVE 이 두 개가 발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주의사항이라기 보다는 희소식에 가깝죠 네 그렇죠 막 스페인어의 B 스페인어의 V 두 개의 발음 다르다 이게 아니라 똑같으니까 훨씬 쉽지 않나요? 그렇죠 그냥 죄다 우리나라의 비읍 발음으로 해버리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이게 영어로 V 사운드가 있으면 또 우리가 어렸을 때 B, V 이것도 영어를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죠 자꾸 V 발음으로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V라고 해도 되고 V라고 해도 되고 표현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헷갈리는데요 바로 J 영어의 J와 영어의 G 스페인어로는 J, HOTA 그리고 G, HE 이 두 가지의 발음 문제입니다 헷다와 HE의 차이 네 헷다와 HE의 차이 네 헷다 헷다 바로 히읗 발음 한국어로 히읗 발음을 쓰고요 G 영어로 G 기읗 발음을 씁니다 단어 앞에 오면 네 기읗 발음 어디서 배우셨어요? 기읗 발음은? 기읗 기역 기역 기역이죠 기역 기역 발음 근데 문제는 이 지가 단어 가운데 오면 히읗 발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기읗 발음도 나고 히읗 발음 둘 다 난다는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 네 위치가 앞에 있으면 기읗 중간에 있으면 히읗 그렇구나 그 예로 한 단어를 두 개를 한번 들려주시죠 예를 들어서 지가 앞에 온다 갓도 기역 발음이죠 하지만 에힙도 지가 가운데 오면 히읗 발음이 나는 겁니다 음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J 호따는 네 무조건 히읗 발음인데 음 G 네 해는 네 이건 기읗 발음이었다가 히읗 발음이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전용이 되네요 기역 발음이었다가 네 히읗 발음이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여섯 번째 바로 주의사항은 바로 더블 엘 더블 엘 더블 엘 스페인 말로는 에이에 에이에 아니면 더블 엘레 라고도 부르죠 더블 엘레 네 바로 예 발음 Y와 같은 발음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네 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네 맞나 검수를 해주세요 네 네 자 영어로 봤을 때 L 네 이 L이 두 개가 있으면 네 두 개가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LL일 것 같은데 음흠 네 이게 LL이 아니라 예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Y 발음처럼 네 똑같아요 변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블 엘은 Y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원래 Y 발음도 있잖아요 원래 Y 발음은 똑같습니다 Y 발음이에요 에이에 그러니까 말이요 네 그러면은 원래 Y 발음과 LLY 발음이 네 똑같은가요? 네 똑같습니다 철자만 다를 뿐 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의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교재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단어부터 시작해볼까요? 에스파니얼 네 아까 배운 애니가 나오네요 그렇죠 노리 아니라 니오리다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세뇨리따 아까 배운 애니 또 나오네요 엔예 세노리따는 이상하잖아 그렇죠 세뇨리따 이렇게 엔예 엔예를 씁니다 그리고 다음 맞죠 네 다음 아미고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미고 맞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맞죠 맞죠 고거 할 때 네 그렇죠 그 다음 스페인 노래들 유명하죠 로케세라 세라 네 로케세라 세라 이거는 사실 캐세라 세라라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원래 정식 발음은 로케세라 세라 구요 네 될 대로 되려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될 대로 되라라는 뜻인데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조그맣게 을 이라고 붙어있죠 네 요건 이제 엘 발음을 을 발음을 그러니까 로가 아니라 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말의 표기법이 없다 보니까 을 자를 앞에 조그맣게 붙여서 작게 발음하는 듯 마는 듯 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한 거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작게 표기한 발음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나올 때마다 스치듯이 슥 작게 말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연습해보죠 로케세라 세라 네 다음 비다 롯가 아까 배웠던 V가 나오네요 비 발음을 해도 되고 V 발음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V라고 써있지만 그냥 비다 롯가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여기 을이 또 작게 나오죠 그래서 비다 롯가가 아니라 비다 롯가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메삼의 모쭈 이 노래는 참 어디를 가도 들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뜻은 바로 키스미 나에게 뽀뽀를 많이 해주세요 이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베쌈의 모쭈 아주 로맨틱한 노래죠 여기서 이제 그 무초가 많이 많이 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많이 많이 해주세요 하고 싶다면 무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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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쌈에 무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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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라밤바 이 노래 참 멕시코 음식점에 들어가면 무조건 들리는 노래 아닌가요? 파라바이 라르라밤바 치쿠치쿠치 그렇죠 우리 교재는 을라밤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을라밤바 이렇게 읽으시면 네 멕시코 음식점에서 아직도 이 노래를 튼다고요? 네 아직까지 유명하지 않나요? 아 그렇구나 이거 제가 3살 때 노래니까요 아 그래요? 네 20년 된 노래인데 세상에 나 벌써 세월이 그렇게 네 자 다음 거 볼까요? 네 Feliz Navidad 이거 참 많이 들어봤을 노래인데 연휴 때마다 들리는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렇죠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자 여기서 메리는 뭐구요? Feliz 크리스마스는 뭐구요? Navidad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Fel 다음에 조그맣게 F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한국어에서는 F와 P를 뭐라 하지?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한국어 철자가 피읍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 그래요 아 잘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까 하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네요 네 깔끔하게 오늘 술 한잔 해야겠어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Feliz F 발음을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뒤에 F를 작게 쓴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B와 V 사운드는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F는 지켜야 되니까 F를 꼬박꼬박 써놨다 네 요거네요 자 다음 단어 보시죠 얼마나 친절한가요? 뭐가요? 책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아 그렇죠 네 그래요 다음에는 gracias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들어본 적 있죠? 그렇죠 이거는 뭐 세계 공용어라고 봐야죠 감사합니다 gracias 다음 adios 이거는 안녕 이란 뜻이고요 네 안녕 이란 뜻이죠 굿바이 네 둘 다 굉장히 둘 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이죠 공용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각국의 인삿말 정도는 네 알아요 알고 있어야죠 모든 인삿말은 영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네 이제 저 음식들이 나오네요 네 일단 줄이부터 가겠습니다 네 테킬라 그렇죠 테킬라샷 여러분 유명하죠 네 발음을 테킬라 좀 더 된 발음으로 스피말로 네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네 다음은요 모히도 요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지금 호따 제이가 나오잖아요 제이 호따 그렇죠 제이라고 써있지만 요거를 지라고 읽어서 모지또 하면 안 되고요 호따 발음은 여기서는 히읗 발음이죠 뭐 히터 그렇죠 그래서 호따 발음은 무조건 히읗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호따는 히읗이다 그래서 이름도 호따죠 좋다가 아닌 거죠 당연하죠 그럼 다음 산드리아 여기서 아까 얘기했는데 영어의 지 스피말로 해는 가운데 들어가면 히읗 발음이 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 그랬었죠 하지만 기흑 발음도 난다 여기서 바로 보여줍니다 싼 그리아 싼 그리아 그러니까 영어의 지 스피말로 해는 기흑 발음 히읗 발음 둘 다 남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싼 그리아가 아니라 싼 그리아 와 요정도 기술은 대단한데요 네 저도 네 뿌듯합니다 네 그래요 싼 그리아가 아니라 싼 그리아 오케이 스페인의 대표적인 술이죠 자 다음 단어 보시죠 꼬로나 네 얘는 이제 그 이게 N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꼬로나 이게 왜냐면은 항상 주위에서 N만 나왔다면 주위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면 꼬로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꼬로나다 다음은요 바까르디 바까르디 네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 다음 다음은요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네 아 여기 나왔습니다 배워볼까요 여기 뭐가 나왔냐면 빠에야 그렇죠 아까 배운 너블레엘레 아니면 에이가 나오죠 엘가 두 개 있는데 예 발음 Y 발음이랑 똑같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지금 설명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 똑같은 말 한번만 더 해주세요 바에야 아니요 그 설명을요 아 이게 엘이 두 개 있잖아요 스페인 말로 도블레엘레 아니면 에이에 이게 발음이 Y 영어에 Y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에야라고 발음을 합니다 바엘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바에야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넥스트 타코스 이건 어디가서나 네 다들 한번쯤은 먹어봤을 음식인데 타코스 네 좋아요 다음 네 아니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페인 음식 지금 이건 또 남미 음식이네요 그죠 네 음식 소개가 아니라 발음에 좀 배고프세요 네 배고프네요 그래요 다음 무리또 이 철자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보시다시피 아 한국말로 리을 하고 이렇게 물결무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스페인 말음 아까 배운 에레를 더 세게 굴려야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일반 스페인의 무리또 이게 아니라 무리또 라고 발음을 해야 하는 거죠 더 세게 굴려라 왜냐면 여기 에레레가 두 번 나와요 네 그 알이 두 번 더 세게 무리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리또는 안 되고 네 절대 안 돼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무리또 그렇죠 그렇죠 잘한다 그 다음 괴사디야 흔히들 한국사람들이 괴사디야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괴사디야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도 우리가 배웠던 에이에가 나왔네요 네 그럼 바로 발음을 와이 괴사디야라고 하면 되죠 다음 나쵸 유명하죠 쓰여 읽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은요 요것도 간단합니다 자 다음요 아까 배웠던 에이에가 또 나오네요 음 그래요 그리고 가 아니죠 네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아까 배운 제이 호타가 다시 히읍 발음으로 나오네요 영어로 제이 스페인어로 호타 무조건 히읍 발음 얘는 무조건 히읍시다 그래서 가 아니라 가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쌀사 좋아요 넘어가죠 플라사 여기 제트 발음 있잖아요 영어에 Z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S 발음처럼 해도 돼요 그러면 이 Z는 사실 Z가 많이 안 나와요 스페인어로 네 스페인어로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왔다면 이거를 정확히 발음하면 따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타 해야 되는데 귀사님이 그냥 플라사 해도 아무 문제없다 S로 발음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건 하나 있죠 자는 없죠 네 영어에 Z 블라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블라사 아니면 블라사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다음 단어 다음 단어 음 그래요 이거는 저 음악의 이름이기도 하고 춤의 이름이기도 하죠 네 열정적인 딴 거 딴 거 네 다음 플라멘코 앞에서 배운 그 조금만 F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이때는 바로 F 발음이 아니라 F 발음을 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플라멘코가 아니라 플라멘코 스페인어에서 C나 모든 발음을 좀 더 된 발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냥 대기하면 되죠 스페인어에서 S가 보인다? 그럼 쌍 시읒을 쓰라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에서 C가 보인다? 그럼 쌍 기읒을 쓰라 이런 겁니다 아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쌍을 넣어서 쌍을 넣어서 쌍스럽게 하시면 되겠군요 아주 발음을 되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자 다음 로나 네 앞에 아까 조명한 을이 나오네요 달이라는 뜻이죠 네 그럼 을 로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브레 자유로운 네 그렇죠 리브레 이렇게 해서 복습도 다 했고요 네 자 이제 어떻게 발음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셨을 테니 네 열심히 강의 듣고 이불 열심히 따라하시고 네 그리고 스페인을 재밌게 내 걸로 만들어서 막 사용하고 네 그리고 막 남미고 스페인이고 막 돌아다니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요 글쎄요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디오스